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포자도 할 수 있는 G-TAP 32점 최단기 완성의 제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조동사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일반 조동사와 기능 조동사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도 두 가지 정도의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했었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조동사의 특수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조동사에 조금 더 얹어서 깊이 있는 내용에 들어갈 거예요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중에서 특히나 슈드 특수용법은 매번 매번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되므로 이번 시간 잘 숙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조동사의 특수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조동사 위례의 과거형으로 알고 있는 우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우드가요 보통 우리가 듣기를 할 때요 G-TAP도 듣기 문제를 하죠 이때 우드가 되게 안 들려요 그리고 들려도 우드인지 헤드인지 이때 발음만 듣고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문법적으로 조동사 우드나 아니면 헤드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아는 만큼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도록 들립니다 실제로 영어를 아주 잘하는 혹은 원어민들을 보면요 듣기를 할 때 아무리 봐도 들리지 않는 걸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문법적인 지식을 배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엔 이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게 거의 100% 맞는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 우드에 대한 특징도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듣기에서도 또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자 우드를 보죠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 씁니다 언제 쓰냐면요 위례 과거형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자체로 현재형으로 현재 시제로 쓰는 경우에는 과거의 상태를 쓰곤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불규칙 습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해석을 하면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하죠 뭐뭐 하곤 했다 그리고 이 뭐뭐 하곤 했다 아니면 뭐뭐였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랑 똑같다라고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use2죠 자 use2에요 이 use2 동서원형도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땐 그럽니다 use2는 좀 더 규칙적인 거 그리고 우드는 불규칙적인 거 이렇게 딱 구분을 해가지고 배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GTF 같은 실제 문법을 공부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는 않고요 이게 불규칙이다 규칙이다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금 더 뉘앙스가 이게 스트릭한 거냐 아니면 제너럴한 거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일시적인 것들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쭉 이어진 것을 이야기하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자 불규칙 습관이라고 제가 써놓기는 했습니다만 이 뉘앙스는 한때 그랬다 이런 뜻이 돼요 자 한때라는 의미를 제가 추가를 해볼게요 한때 그랬다 아휴 그때 그랬었지 이렇게 한 번쯤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would를 쓸 때요 고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녀는 뭐뭐 하려고 하지 않는다 she would not go with me 나랑 가려고 하지 않아 이건 뭐냐면 그녀의 의견이 혹은 고집이 강화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려는 그 will의 과거형이다 보니까요 will도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would도 의지를 나타내 주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자연히 희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죠 그럴 거야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한 격식체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조동사의 일반적인 뜻에 이 조동사의 과거형을 붙여서 현재형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건 조금 더 격식 있는 자리에서 경어체에서 아니면 좀 더 공적인 자리에서 쓸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문은 같이 볼게요 he would exercise at lunch 봅시다 he would exercise would 과거형으로 쓰고 뒤에 동사원형 썼어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이건요 그냥 과거의 사실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지가 들어간 문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단문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질태와 분처럼 앞뒤의 문장이 제시가 되면 그때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건요 점심시간에 운동을 하곤 했다 운동을 했었다 라는 표현으로 과거의 사실이나 과거의 어떤 뉘앙스 아니면 습관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 라고 보면 됩니다 would you listen to her? 이건 어때요? would you 뭐뭐 해 줄래요? 부탁을 하는 말로 쓰이지 않습니까? 자 이건 나의 기대나 희망을 나타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녀의 말을 좀 들어주면 안됩니까? 라는 부탁, 기대, 희망 같은 역할도 우리가 할 수 있다 라는 게 되겠죠 또요 she would not go with me 아까 제가 했던 예문이죠 she would not 이건 뭐뭐 하려고 하지 않는다 좀처럼 뭐뭐 하지 않는다 라고 보통 번역할 때는 써요 좀처럼 뭐뭐 하지 않는다 이것도 고집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i would like to 이거 어때요? 뭐뭐 하고 싶어요 희망이 굉장히 보이죠? would like to 이거는 이제 고집이라고 본다면요 i would like to go with them 나 그와 함께 가고 싶은데 i would like to 조금 더 격식 있는 표현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뭐뭐 할래요? 라고 할 때 i want라는 말을 쓰죠 i want, 원한다 그런데 would like to를 쓰면요 조금 더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뭐뭐 먹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 정도의 뉘앙스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would like to 하면 격식 있는 표현으로 희망을 나타내는 건 뭐뭐 하고 싶다, 원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됩니다 이 would하고 used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게 불규칙이라고 했어요 물론 제가 부연 설명 드렸죠 꼭 그렇게 완벽하게 규칙과 불규칙을 나눠서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상태를 나타내 줄 때요 뉴스를 많이 써요 과거에 어떤 일시적인 습관 같은 걸 나타낼 때요 would를 써요 그런데 이걸 바꿔 쓴다? 그래서 틀렸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뉘앙스가 좀 그래요 그런데 이 would랑 똑같은 것 중에 used가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 라고 우리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used 동사원형 used 동사원형 왜 씁니까? 아니, would 다음에도 동사원형을 쓰잖아요 조동사 역할을 해주니까 그래서 used 동사원형을 써요 그래서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there used to be a candy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캔디가 있었다 라는 문장 볼까요? 캔디가 있었다 여기 항상 캔디가 있다는 얘기죠 규칙적인 거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used가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아니라 used to 다음에 동사원형을 쓰기는 합니다만 앞에 b 동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수동태를 공부한다 라고 하면 b 동사 pp는 꼭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b 동사 pp는 수동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 문의하면 하곤 했었다가 아니라 이거 이용되다 라는 뜻이에요 to 뭐뭐 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즉 이용당했다 이용된다 라는 수동의 의미를 갖게 돼요 또요 used to 앞에 b 동사 들어갔어요 이용된단가 그런데 뒤에 동사원형이 아니라 ing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준동사에 대해서 다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준동사 그 다음에 배우실 겁니다 그때 또 나올 건데요 투부정사 동사원형 써서 이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면 이건 뭐뭐 하는데 라는 전치사로 쓴 거예요 이 two는 위에 있는 투부정사는 동사원형에 오는 투부정사 밑에 있는 two는 그냥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으로 써 ing 어려우시면 그냥 이렇게 보세요 나중에 가서 제가 이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지금은 이렇게 보세요 be used to ing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해요 익숙하다 그래서 똑같은 문장이 뒤에 이렇게 동사를 쓰더라도요 뒤에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used가 아주 잘 나옵니다 이 used라는 구문은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지만 수능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가 토이토프를 공부할 때 혹은 이렇게 지탑으로 공부할 때 아니면 공부 시험을 준비할 때 늘 맨날 맨날 나오는 구문이에요 그만큼 흔하게 사용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자 여기 볼게요 he would go 그는 갈 겁니다 bathroom at night 그럼 이거 어때요 그의 과거의 습관 같은 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는 밤에 화장실에 갔었어 라는 의미요 갔었어 근데 he used to go bathroom at night 이건 어때요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규칙적이고 좀 더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밤에 간다 라는 말이고 이건 갔었다 라는 것 정도의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자 used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used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하고 냈다 보다는 뭐뭐였다 이렇게 과거의 사실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낼 때 그러면 be used to 동사 원형 이건 언제 쓴다고요 동사 원형 앞에 be 동사 pp가 들어갔죠 그러면 이건 뭐뭐 하는데 뭐뭐 하는데 이용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용되다 무슨 태요 이런 걸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 뭐뭐 하는데 이용되다 그럼 be used to ing는요 이때 있는 to는 투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의 to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뭐뭐 하는데 까지는 맞고요 뭐뭐 하는데 이거 익숙하다 자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그러면 이용되는 거하고 익숙한 거는 완전히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예시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he used to conceal conceal 요즘 되게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conceal 이라는 단어 seal이 뭡니까 seal 밀봉하다는 뜻을 갖고 있죠 conceal 하면요 같이 놓고 밀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숨기다 그 몇 년 전 이제 되게 오래됐는데 음 엘사가 처음에 노래할 때 그 레리꼬의 conceal 숨겨라 자기의 마법임을 숨겨라 뭐 이렇게 be a good girl인가 아무튼 그런 노래 가사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많이 알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conceal 숨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숨기다 그런데요 he used to conceal the truth 이거 뭐라고 해석할까요 그는 진실을 숨기곤 했다 숨겼다 그죠 그가 과거에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종종 숨겼나 봐요 그래서 그가 진실을 숨겼다라는 표현이에요 밑에는요 he was used to conceal the truth 이번엔 be used to 동사 원형이네요 be used to 동사 원형은 뭐라고 해석해요 뭐뭐 하는데 이용되다 그는 진실을 숨기는 데 이용되었다 의미가 완전 다르죠 위에 있는 건 그가 진실을 숨겼어요 밑에 있는 건 진실을 숨기느라 이용당했어요 그 밑에는요 he used to concealing I am 지네요 그럼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죠 그래서 he was used to concealing the truth 이건 그는 진실을 숨기는데 익숙했다 이 문장이 됩니다 완전히 뜻이 달랐죠 숨겼다 그리고 이거는 숨기는데 이용당했다 그리고 얘는 숨기는데 익숙했다 익숙했다 과거에 was니까 익숙했다 됐죠 자 이번엔 should를 보겠습니다 should 이제부터 눈 크게 뜨고 잘 보셔야 됩니다 이 would라는 애가 듣기나 독해를 할 때 도움이 됐다면 should에 관한 문제는 뭐 한 네 문제씩 출제되는 것 같아요 should should는 의무와 당연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해야 한다 라는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해야 한다에 대해서 뜻을 갖고 있는 애가 뭐 must나 have to가 있었죠 그리고 should가 있고요 그리고 뭐 be supposed to 이런 말도 있어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라는 거요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must하고 have to를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should나 be supposed to 아니면 all to 같은 애들을 should랑 엮어서 볼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다 뭐뭐 해야 한다 이게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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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걸이라고 할까 should 패키지라고 할까 이런 애들입니다 의무와 당연을 나타낸다 이거 뭐냐면 해야 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그렇죠 나는 뭐뭐를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요 내가 객관적으로 뭔가 공부를 해야 될 시간 그러니까 강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는 have to를 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관적으로 해야만 하고 누군가에서 강압을 당하고 있으면 나는 must를 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생각을 했을 때 음 그래 이쯤 되면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should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뉘앙스가 있고요 또 예정된 일을 나타낼 때 뭐냐면요 he should be here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여기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한다 처럼 해석하죠 있어야 돼 근데 없네 라는 얘기는 그가 있어야 한다 즉 당연시 예정된 일이 되겠습니다 미리 플랜 되어졌던 일이죠 또한 뭐뭐 해야 한다가 고집을 나타낼 때도 가끔 있어요 그리고 주관적인 판단에 대한 주장을 나타내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장입니다 너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의 의견이죠 여러분 지금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내 의견이죠 그러니까 주장을 나타낼 때 You should listen to me 혹은 listen carefully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주장을 나타냅니다 주장에 별표 꼭 쳐져 있어야 돼요 자 I should study more 이거 의무와 당연을 나타내는데 나의 주관을 나타내겠죠 I should study more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Then you should call you when it happens 그 일이 일어나면 걔네들이 전화하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되게 믿고 있죠 그런 일이 생기면 전화하겠지 자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당연히 전화할 거야 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You are supposed to be here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굳이 제가 쓴다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You are supposed to be here 너 여기 있기로 했잖아 라는 표현입니다 없나봐요 그렇죠?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아니면 너 여기 있기로 되어 있다가 아니고 그녀가 여기 있기로 되어 있다 하면 계획된 것 이런 것들을 나타내겠죠 자 그런데요 이 should 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반 동사를 설명하면서요 제가 would better 이라는 표현 would rather 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had better 하고 똑같다 라고 했죠 would rather에요 had better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인데 이게 조금 더 주관적이고 강압적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should 에 비해서 좀 더 경고의 뉘앙스를 가진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해서 했죠 내 말 잘 듣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들으라는 얘기라고 협박이라고 했죠 자 그런 얘기였고요 이 과거를 추측할 때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뒤에도 한번 볼게요 조동사에 지금 헤브 pp 를 붙이는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할 겁니다 조동사에 헤브 pp 붙이는 경우 제가 필기를 하면서 볼까요 자 조동사에 원래 알고 있는 조동사의 뜻이 있잖아요 이 조동사에 헤브 pp 를 붙이면 무슨 뜻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시제 공부를 하면서 헤브 pp 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왔습니다 헤브 pp 는 현재를 기준으로 그 전에 있었던 일이죠 맞아요 현재를 기준으로 그 전에 있었던 일을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현재 완료다 그걸 헤브 pp 라고 한다 라고 했어요 그 앞에 우리 윌 헤브 pp 붙였을 때 어때요 윌 조동사였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미래완료 이렇게 얘기했어 이번에는 조동사 다른 애들 붙여 보자고요 자 캔 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면 캔 다음에 헤브 pp 를 쓰면 과거에 뭐뭐였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왜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완료형이니까 그러면 캔 낫을 쓰면 어떨까요 이거 뭐뭐일 리가 없다죠 여기다가 헤브 pp 를 쓰면요 얘가 과거를 나타내 주는 말이니까 과거를 포함하고 있는 완료형이니까요 캔 낫 헤브 pp 는 뭐라고 해석할 거에요 뭐뭐일 리가 없다 에다가 헤브 pp 니까 뭐뭐 엿을 리 없어 이렇게 해석할 거에요 듣죠 뭐뭐 엿을 리가 없다 음 그러면 그러면 머스트를 써 볼까요 머스트 헤브 pp 뭐라고 해석할까요 머스트 틀림이 없다 인데요 그러니까 머스트 헤브 pp 뭐뭐 엿음이 엿음에 틀림없다 자 조동사에다가 헤브 pp 를 붙이니까 이렇게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조금 크게 써야지 중요하니까 should should 조금 이따 다 써져 있으니까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should have pp 이렇게 나타냈다고 보세요 have pp 는 과거의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뭐였다 라는 표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should 는 해야 한다죠 그럼 뭐라고 해석할 거에요 뭐뭐 했어야 했다 이거죠 뭐뭐 했어야 했다 아이고 내가 학교 다할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표현할 때 I should have studied to I should have studied more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머 했어야 했다 그러면 이 얘기는 should have pp 는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후회를 나타냅니다 후회 should 다른 건 뭐 그냥 그래요 다른 have pp 등장하는 건 그냥 그런데 should have pp 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독해 문제를 풀 때도 다음 글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거 불일치하는 거 내용으로 알맞은 거 이런 거 물어보죠 이럴 때 should have pp 있으면 실제로는 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얘기합시다 she cannot have told you the truth 이건 뭐예요 그녀가 너에게 진실을 말했을 리가 없어 걔가 너한테 사실을 알려줬을 리가 없지 이렇게 표현을 할 때요 아주 강하게 cannot 하면 강한 부정이 되겠죠 강한 부정의 과거형이에요 뭐뭐였을 리가 없다 그러면 must have pp는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였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면 must를 약화시켜서 may로 쓴 거 어때요 뭐뭐였을 수도 있다 과거형이가 뭐뭐였다 부분이니까 뭐뭐였을 수도 있다 자 그럼 이제 후회를 나타내 봅니다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 이거죠 그럼 이건 어때요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럼 not만 붙이면 되겠죠 should must 조동사 다음에 not 쓰고 have pp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I shouldn't have pp 이렇게 나타내주는 거죠 I shouldn't have studied more 더 공부하지 말걸 시험법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표현할 때 그리고 should랑 똑같은 애가 있어요 ought to 물론 must라는 애가 주관이었다면 거의 똑같은 뜻으로 쓰는 have to는 조금 더 객관적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should가 좀 더 주관적인 표현이라면 거의 똑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이 ought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성이고 얘는 주관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관이냐 객관이냐 차이는 있어요 자 그래서 ought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문제 should의 반대말 should have pp의 반대말은 should not have pp였어요 그러면 ought to have pp의 반대말은 뭘까요 not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not을 어디다 쓸까요 not의 위치는 투부정사보다는 앞섭니다 그러니까 ought not to가 돼야 돼요 should not이랑 똑같은 거 ought not to입니다 not이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보겠습니다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in my school days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실제로 더 열심히 하지 않았다 라는 후회를 나타내고 있어요 I should have been there 내가 거기에 있었어야 했는데 실제로 있지 않았다 그리고 you shouldn't have called me you should have 네요 shouldn't이 아니고 you should have called me 나한테 전화했어야지 왜 안했니 이런 얘기죠 나한테 전화했어야지 즉 다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나면 이제 우리의 특수용법을 할 거예요 물론 가기 전에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정을 하는 이거는 그냥 참고로 봐주세요 요번만 need not 있죠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need not have pp를 쓰면 할 필요가 없었는데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아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그래서 should랑 비슷하게 쓰이는 건데요 독해하실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잠깐 참고로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didn't need to 동사어냐 하면 뭐뭐 할 필요가 없었어 I didn't have read the sms 아 sms 읽지 말걸 이런 표현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요게 객관성이 있다면 요거는 주관성이 있고 not의 위치는 should 다음에 not을 쓴다면 to는 요 사이에 not을 쓴다 라는 것 정도였어요 그래서 he should be there ought to be there 같이 씁니다 이렇게 should 다음에 동사원형 ought to 동사원형 근데 not은 should not be there ought not to be there 이렇게 사용을 한다 정도요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진짜 중요한 걸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should라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 그리고 should have pp가 뭐 뭐 했어야 했다 후회를 나타내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wad 같은 애들도 같이 보셨고요 이 gtf 문제에서 문법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should에 대해서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동사 문제가 6개 정도 나온다 라고 한다면 4문제 정도는 should 2문제 정도는 일반 조동사 뭐 이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5개가 나온다면 뭐 2개 3개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should의 특수용법이 뭐길래 왜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그냥 암기를 하는 건 공식 암기는 너무 쉬워요 그냥 그렇구나 이해하면 되죠 그런데 이걸 실제로 이 문제를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풀게 되죠 그러면 이게 이 문법이 맞는지 적용을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어요 정해진 시간 동안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한 상태일 거고 그게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should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보겠습니다 총 3개가 있거든요 이 3가지의 특수용법에서 최소한 3문제가 매번 출제가 되니까 이 should를 지금부터 잘 봐주세요 should 특수 구문이란 뭐냐면요 should 다음에 여러분 뭐 써요 동사 뭘 써야 돼요 should 조동사잖아요 그럼 조동사의 특징에 맞게 뭘 써요 동사 원형을 써야 되죠 그렇죠 이거예요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앞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고 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절이 있고 종속절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종속절에 접속사 주어 동사 이거 어수는 이렇게 되죠 이게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앞에 거 제외하고 여기부터 오는 거예요 주어 여게 주어 얘가 동사 맞아요 주어 동사 그런데 이때 should가 뭐가 가능하냐면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해요 그럼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니까 should가 있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should가 생략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동사 원형이 써져 있는 게 맞는지 과거형을 써야 되는지 잘 못 알아봅니다 왜냐 앞에 주절에도 동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랑 시제일치를 시키는 연습을 지금까지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GTF 지난 시간 문제 풀 때 봤죠 시제 문제 어떻게 푸는지 계속 힌트로 제공되는 애가 있었어요 기준을 제공해줬다고요 얘가 여기서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시제일치를 하려고 얘가 과거형이면 여기 과거형 쓰고 이래요 should가 생략된 거 우리가 못 보죠 그런데 should가 생략됐을지언정 이 의미는 계속 살아있어요 의미는 살아있어요 의미 alive 이렇게 쓸까 의미는 살아있어요 그렇다면 should가 없어도 뒤에 뭘 써야 돼요 동사 원형을 써야죠 should가 없어도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이해 되셨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다 이겁니다 다만 이걸 알아보는 힌트가 있겠죠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건 여기에 동사가 과거형인지 미래형인지 이런 걸 봤다면 이제는 시제조차 안 봐도 돼요 얘 뜻만 알면 돼요 뜻 여기에 뜻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 뜻에 해당하는 동사가 주로로로 엄청 많이 나오겠죠 외울 게 되게 많아지겠죠 다 외워도 괜찮아요 무슨 의미인지 뉘앙스만 파악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뉘앙스만 대체 어떤 애든지 파악하고 나면 그러면 연습만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정리를 다 했어요 should가 생략이 돼도 생략한 것이지 아예 없애서 다른 뜻으로 만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의미는 살아있어서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이게 should가 없어도 동사 원형을 쓰는지 안 쓰는지는 여기 있는 동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겁니다 동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도 있는데 자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특수용법 첫 번째입니다 구문을 볼 때 이걸 보시면 돼요 나오는 빈도는 낮아요 낮아요 자 일단 볼게요 last 주어 동사 원형이요 last 주어 동사 원형 이게 뭐뭐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뭐하지 뭐뭐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해요 뭐뭐하지 않기 위하여 구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I studied I studied hard 열심히 했다 I studied hard last I should fail 실패한다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해요 실패한다가 들어갔는데 뭐라고 볼까요 안기 위하여 여기 낫이 없죠 낫이 없어요 근데 이 rest가 낫의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처럼 해석을 해서 낫의 의미는 아닙니다 낫을 품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뭐하지 안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을 해요 따라서 방금 문제를 제가 구문을 한번 써볼게요 I studied 공부했어요 rest I I should fail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수능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수능 보는 학생들을 이렇게 배워요 여기에 이제 잃었던 것 같아요 수능 문제 옆으로 앉았어 이렇게 참고하시라고요 그러면 애들이 이거 헷갈려 하거든요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저기 낫이 안 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이걸 골라요 학생들이 그러면 성공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했다는 말이 되어버리죠 그 학생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는 걸 가르치는 게 이제 고등학교식 문법의 훈련 방법이에요 트레이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rest가 안기 위해서라고 해석한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걸 같은 말로 하면 for fear로 고칠 수 있어요 뭐뭐하는 걸 두려워 한다고요 주어, should, 동사원형 아니면 so that 주어, will, not not이 여기 있죠 뭐뭐하지 않기 위해 미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should가 뭐가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문장에서 should 생략해 볼까요 아예 안 보이게 써볼게요 이렇게 자 이 문제도 이렇게 지을게요 I studied last, I failed 맞아요? 많은 문장이겠죠 should가 생략됐으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어? 여기가 과거형인데? 어? 근데 여기 현재형으로 썼네? 야 이거 틀렸다 이러면 틀린다고요 그죠? 자, shoul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사원형을 써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should의 특수 용법은 이 정도 즉,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라고 해석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하려면 앞에 last나 for fear 이런 애들이 등장하면 돼요 얘는 쉽잖아요 뒤에 will not 있으니까 so that 들어가는 거 so that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 라는 뜻인데 뒤에 not이 있으니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건 쉽죠 그러니까 위에 for fear, last to 그리고 should 동사원형입니다 자, 두 번째 특수 용법 이게 거의 다를 차지합니다 이 두 번째 특수 용법이 should에서 나오는 분량은 거의 한 80% 아니면 90% 에 육박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여러분 문제 자체라고 보셔야 돼요 주장, 명령, 요구, 제안, 충고의 동사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다 무슨 느낌을 갖고 있어요? 주장,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라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하는 게 어때 뭐뭐 해야 돼 다 하라는 거죠 이걸 그래서 저는 요렇게 부릅니다 명령형 동사 명령형 동사 이 명령형 동사들은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면 please 해주세요 라고 좋게 얘기는 하지만 내가 말한 거 들어줘 이런 뜻이죠 아니면 뭐 부탁할 때도 여기 쓰진 않았지만 부탁할 때도 마찬가지죠 요청, 요구할 때도 해주세요 라는 뜻인데 내가 말하는 거 들어달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강하게 해 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거 해줘야지 라고 주장을 하거나 어쨌든 전부 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 명령형 동사에요 그러니까 명령하다 하면 우리가 order 이것만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해달라고 요구하는 모든 동사가 다 해당돼요 그동안 나왔던 애들을 제가 적어놓기는 했습니다만 이거 전부 다 내 말대로 해줘라 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면 요거 보기 전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어 동사가 있고 대절이 있고 새롭게 주어 동사가 있는데 그때 이 당위성을 나타내는 슈드가 들어가고 동사원형을 쓴다 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어디서 온다고요? 슈드가 생략되는 데 있다고요 그쵸? 그럼 이때 동사원형을 골라야 됩니다 gtf 문제에서 뭘 낼까요? 여길 내겠죠 여길 여기를 보기로 내요 abcd 다 여기서 나올 거예요 동사원형을 할 때 근데 꼭 나오는 보기 하나가 있어 과거형 과거시제를 써놔요 일단 이게 제해야죠 정답 아닙니다 과거시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시제 will 이런 거 나오겠죠?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는 게 있을 거예요 동사원형 근데 b를 쓸 거냐 해부를 쓸 거냐 해부 pp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쓸 거냐 그냥 동사원형을 쓸 거냐 뭐 이런 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헷갈리니까 이거 지워버릴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오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를 알아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들이 명령형 동사로 밑에 써져 있다라는 거죠 자 동사 한번 종료를 보겠습니다 insist 무슨 뜻이에요? insist 추장하다 주장, 명령, 요구, 제안, 추천, 요청, 부탁 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명령형 동사 추장하다 order 명령하다 그죠? 명령하다 이거 말고 명령하다 dictate 이런 말도 있어요 dictate 마찬가지예요 명령하다 라는 뜻이에요 wish 바라다 맞죠? 나는 나는 바란다 than 네가 공부 좀 하기를 어떻습니까? 내가 바란다 네가 공부 좀 하기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should가 생략 되겠죠 wish 괜찮아요 desire 마찬가지죠 바라다 라는 뜻이에요 request 이것도 요청하다 요구하다 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suggest 제안하다 suggest 제안하다 suggest 가 나오면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오지 않고 그냥 ing 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gtf 문제에서 안 나오니까 여러분 should만 열심히 기억하시면 돼요 propose 제안하다 라는 뜻입니다 청원하다가 아니고 제안하다 라는 뜻입니다 권유하다 제안하다 advice 요것도 중고하다 decide 결정했다죠 이거 명령형 동사에요 왜요? 엄마는 결정했어 너를 학교에 보내기로 왜 이런 것들 보면 엄마의 결정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명령형 동사인 겁니다 또 move 이것도 회의에서 이런 거 있죠 자 다음 한 건 아니면 이번에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으로 가자 라는 의미는 move는 결정하다 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결정하다요 세컨드는요 세컨드 두 번째 의라는 형용사죠 이걸 동사로 쓴다면 뭔가 누가 있어요 아니면 누가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지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지하다 뒤에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제2의 그래서 지지하다 떠받들다 뒷받침하다 즉 어떤 것들을 하라고 주장한다 라는 뜻이에요 저는 니가 뭐뭐 하는 것을 지지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urge 도 마찬가지죠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command 이거 명령하다 라는 뜻이고요 ask 요청하는 거 recommend 추천하는 거예요 제안과 마찬가지죠 determine 결정했다는데 move 같은 거랑 마찬가지로 뭐뭐가 결정되었다 혹은 decide 와 마찬가지로 결정했다는 것도 명령형 동사입니다 condition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결정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피슬레이트 똑같은 것입니다 전부 다 결정하다 요구하다 이렇게 뭐 비슷한 거로 보면 ask랑 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면 뭐라고요 that should should 동사원형 근데 이때 should가 어떻게 해요 생략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내 말을 들어줘 뭐뭐한 걸 권고했다 뭐뭐하기로 명령했다 뭐뭐를 추천했다 이렇게 등장을 하면 that 주어 should 동사원형 should가 없어도 동사원형 그리고 gtab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어감은 뭐냐면요 뭔가 영향력 있는 인물이에요 뭔가 영향력 있는 인물 그러니까 권위자 권위자 아니면 뭐 연구한 사람들 있어요 뭐 연구원 뭐 리서처도 되고 뭐 사이언티스트도 되고 아니면 닥터 같은 말들이 있죠 이런 권위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뭔가 권고했다 어드바이스 추천했다 뭐 이런 말들이 등장하는 게 제일 흔해요 패턴이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이제 대절 나와요 그러면 that 주어 should 동사원형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매번 나오는 구절이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만 볼게요 맨날 똑같으니까 she insisted that 그녀는 주장했다 대절이다 아하 주장, 명령, 요구, 제안, 추천, 요청, 조언 등등 내 말대로 해라 명령형 동사가 나오고 that she go 맞습니까? 당연히 맞겠죠 자 주장 동사가 나오고 that 주어 이 자리에 뭐가 있어요 원래? should 동사 원형인데 should가 생략돼 있는 겁니다 이걸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GTF는 여기가 빈칸이라고요 빈칸 그래서 ABCD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 1번 A번 went 그렇게 쓰겠죠 B will go 아니면 뭐 C going 그 다음에 go 아니면 뭐 will go 쓰지 않고 goes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보기 패턴이 여러 개네요 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go를 골라야 되겠죠 주장하다 라는 말 때문에 그래서 too bad earlier 더 일찍 자라고 주장을 했다 라고 합니다 전부 주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물론 잘 추천되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모르니까요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녀가 주장해야 된다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죠 일찍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 있어요 그녀는 주장했다 그가 돈을 훔치는 것을 봤다고 그러면 어때요 돈을 훔치는 걸 봤다고 그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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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로 하면 역사적 사실이요 그렇죠 그가 훔치는 걸 내가 목격했다고요 이럴 때는 어때요 우리 시제를 할 때 꼭 과거형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녀가 주장했다 she insisted 주장했다 that 됐어요 그리고 그가 만약에 이거를 동서원형으로 쓰잖아요 still the money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이렇게 되면 그녀는 주장했다 그가 돈을 훔쳐야 된다고 아 도둑이야 다같이 도둑이야 야 니가 훔쳐와 이렇게 했다는 문장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가 훔치는 걸 봤다 라고 한다면 still이 아니라 훔쳤다 라는 과거형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 혹은 역사적인 사실일 경우에는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과거 시제 당연한 얘기죠 이거 과거 시제 여기가 주장했다 도 있고 목격했다 이런 단어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제외하고 나서는 한 모조리 다 동사 원형을 쓰시는 겁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should 문제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걸 지금 보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요 제가 조금 전에 강조할 90%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면 얘입니다 거의 it is 다음에 다시요 it is 공부 공부를 할 때 이런 거 나와요 it is 어쩌고 저쩌고 됐 자 이렇게요 그러면 대리한 것은 뭐다 이런 사실이요 대리한 것은 어떻다 여기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형용사 왜요 자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 잘 상기시켜 보시면 제가 주어 동사 있는데 동사가 비동사 뭐뭐이다 뭐뭐 되다 라고 하면 그 문장 자체가 말이 좀 부족하다고 했어요 she become 그녀는 되다 뭐가 됐지 근데 써야 되는 거죠 became 뭐뭐가 되었다 그래서 뒤에 뭐가 필요로 해요 얘네는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라고 불러요 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불완전 자동사가 오면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오겠죠 근데 지금 명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절에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명사가 또 올리가 없지 형용사를 쓰겠죠 해석은 뭐라고 하냐면 대리한 것은 다름 아닌 형용사야 이런 대리한 사실은 이거야 이렇게 감정이나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뭐 자연스러워 it is natural that 그가 화를 내는 건 자연스럽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생겼을까요 대절이니까 또 주어 그리고 동사를 쓸 거예요 그때 어떤 형용사냐에 따라서 should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아까랑 패턴이 똑같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 should가 뭐가 될까요 예 생략이 됩니다 생략이 그러면 자 또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는 여기를 내고 보기를 줄 거예요 abcd 이제 보기를 줄 거예요 이 중에 고르라고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동사 원형도 있고 만약에 이제 she 같은 게 주어다 그러면 goes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됐을 거고 아니면 과거형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그럼 우리는 이게 동사 원형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볼까요 이번엔 아까는 앞에 있는 동사를 봤다면 이번엔 누굴 보면 돼요 얘를 보면 돼요 이 형용사만 보이면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뒤에 동사 원형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형용사가 있을까요 이것도 다 외워야 될까요 아니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쉽다고 얘기 안 했겠죠 여러분 이거 좀 외울 게 많아서 힘드실 거예요 했겠죠 자 이거 판단입니다 판단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등장을 하면 됩니다 판단이라는 건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주관이겠죠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등장을 하면 그러면 뒤에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을 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자 판단을 나타내는 애들 보면 좀 뭐 주관적인 거예요 이게 그냥 이걸 좀 나눠서 본다면 이성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경우와 감성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경우 따로따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어쨌든 다 주관식이니까 자 주관성을 갖고 있는 단어들을 보죠 necessary 필요하다 important 중요하다 아 뭐 필요해 아니면 뭐가 중요해 이거 내 의견이죠 나의 의견 나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또 natural 당연하지 그게 맞아 다 내 의견이죠 다 wrong 야 그건 아니야 나의 의견입니다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proper 잘했어 적절해 올바르다 라는 표현 나의 의견입니다 rational 이성적인 이란 단어죠 야 그래야지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게 사람이야 머리가 있으면 그래야지 라는 의미를 가는게 rational이에요 이성적인 그 다음에 good 잘했어 좋아 well 다 마찬가지죠 전부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의견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 볼게요 의견 의견 밑에 좀 더 볼게요 curious 호기심이 있어 아우 그거 아주 참 흥미롭네 이거 나의 의견이죠 또요 surprising 어머 정말 놀랍다 대리아가 놀랍다 내가 놀란거죠 나의 판단이에요 피리 아우 이거 shame이랑 똑같은 말이죠 아우 어쩜 어머 어떻게 해 이런 뜻입니다 또 regretful 이거 regrettable 어머 후회하겠다 라는 의미인데 저거 뭐예요 아우 그러지 말지 이런 의미입니다 ashamed 부끄러운 거죠 no strange 참 이상하군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말이죠 내가 봤을 때 이상한 거죠 그 사람한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 이것도 이상한 이란 표현입니다 fortunate 다행이야 이것도 나의 의견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의 의견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 형용사로 나올 경우에 뭘 쓰라고요 대절에 동사원형을 쓰시면 됩니다 이게 세 번째 법칙 끝났어요 다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도 한번 볼게요 it is natural that they hate him it is natural should가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물어봅니다 자리에 에이 뭐 지금 hate 나왔으니까 hate 보기는 모르겠어요 정답은 hate인데 자 be 싫어하다 라는 의미로 hated 과거형은 꼭 나오더라고요 네 맞을까요 hate죠 hate 그렇죠 얘가 아니고 should가 들어가면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합니다 it is that side 주관적 판단 의견을 나타내는 형용사 대 주어 should 동사의 원형인 거죠 이런 부분 보실 수 있겠죠 이제 자 이번 시간에 아주 아주 중요한 걸 했습니다 이 조동사의 특수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should에 대해서 좀 자세히 봤는데요 그 should 중에서도 시험에 꼭 나오는 세 가지 법칙이 있었고요 첫 번째는 레스트 주어 should 동사원형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문제 형태를 차지하고 있는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추천 요청 뭐 이런 것들 즉 권고하다 부탁하다 아니면 전문가가 앞에 나오고 대시 나올 경우에 동사원형을 쓴다 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관적 판단에 혹은 어떤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성을 담고 있는 의견 이런 형용사가 등장을 하면 dot 주어 should 동사원형 이라고 했습니다 문제 많이 나오니까요 바로 풀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시간에 또 문제를 풀어보고 미리 풀어보시고 저와 함께 문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 문제로 만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제인이었어요